뚝뚝해요. 가죠. 온 포인트 딱 가죠. 네. 우와 너무 신기해요. 시합도 이거 한 번 딱 치면 네. 관객님들. 어이구. 어이구 한다고. 어이구 한다고 이거. 이거 진짜로.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PBA 들어오면서 물이 달라졌잖아요. 연맹이랑. 1점제가 아니라 뱅크샷은 2점제 룰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2점짜리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상대한테도 타격감이 있고 저한테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니까. 그렇죠. 정말 꽁짜. 뱅크샷. 눈에 안 보이는데 넣으면 들어가는 공.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많이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숫자는 없어요. 꽁짜는 없어요? 숫자는 없어요. 그래도 좀 쉽게 칠 수 있는. 저만의 숫자를 좀 만들어서 또 대입하는 걸 한 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배워보러 갈까요? 네. 편하게 1, 2, 2.5, 3, 3.5, 4. 여기는 그냥 편하게 1, 2, 3, 4, 5. 1, 2, 3, 4, 5. 네. 이렇게. 여기는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써보니까. 5까지만. 네. 5까지만. 그럼 여기가 이제 2.5니까. 2.5에다가 3하면. 곱하는 건가요? 네. 곱하는 거야. 7.5. 네. 그럼 맞는 거잖아요. 어. 네. 해보고 나중에 20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친다는 거죠. 편하게. 네. 두께는 그냥 편한 두께예요. 편한 두께. 반절이냐 반절보다 조금 두껍냐. 이렇게 맞으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거의 2라인으로 가죠. 이번에는 한 개가 좀 더 벌어져 있을 때. 한 두 개 정도? 한 개 반 부터. 한 개 반? 네. 한 개 반부터 하면은. 아까는 이게 3이 되잖아요. 네. 숫자가. 그러면 2로 바꾸는 거야. 2.5인데. 1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원래 3에서 7.5인데 2로 되는 거지. 네.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5에 오겠네요. 5로 가는 거야. 그럼 이런 건 어차피 공짜야 이게. 공짜야. 응.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여기서도 쳐보시고. 여기서도 쳐보시고. 숫자에 맞춰서. 네. 근데 이제 조금씩 틀린 분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항상 당구는 내가 숫자를 정립을 해드리지만 자기만의 스피드나 타법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2.5가 아니라 3인 것 같아. 그럼 3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시스템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뱅크는. 네. 그 기준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한 거예요. 숫자대로 한 번 연습을 한 번 해보시고. 여기 그냥 구멍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 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요. 자 코너 기준으로 잡아요. 코너에서. 네. 여기 기준을 잡는 거야. 아 이건 다른 시스템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로. 제로. 네. 그러면 코너로 와. 아. 중을 주고 쳤을 때 거의 코너로 보면. 그리고 여기가 1팁. 2팁. 3팁. 3팁. 오. 그 대신 이 공은 좀 세게 쳐야 돼요. 상단으로 세게 쳐야 돼요. 이 두께는. 그냥 다 맞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 좀 세게.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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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지금 이게. 이 공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네. 이기고 들어가야 돼요. 이 원리가 뭐냐면. 뚱뚱하게 맞고 맞고 끌리려고 하는 거를 다시. 앞으로 쏠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이 왜 없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반듯이 치는데. 회전 아무리 많이 줘도. 네. 어디로 가. 차례하는 코너죠. 네. 그렇죠. 이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회전을 많이 줘도. 처기야. 근데 뚱뚱하게 치니까. 자연스럽게 회전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회전을 안 줘야. 처기가 된다는 거고. 그 원리로 치는 건데. 맞고 처기를 타고 가는 거지. 저기다가 조금 조금. 배팅만. 배팅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지금 저도. 밀리는 양이 부족하니까. 여기로 온 거야. 좀 밀리는 양이 많으면. 여기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공을 여기다 놓은 이유가. 절대 돌질 않아요. 중으로 치면. 음. 생각보다 좀 더 시원하게 밀어도 돼요. 자 그렇지. 저 이렇게 봐봐. 안 돌잖아. 네. 이렇게도 맞고. 조금 더. 뭐. 미는 힘이 좀 부족하면은. 이쪽으로 돌고. 어. 좋아요. 그래요. 기준점은 좀 많이. 외워 놓으셔서. 네. 투쿠션 위치를 어떻게 찾냐면. 파이브 앤 앞으로 생각해도 돼요. 뭐 편하게 이렇게 있는데. 투쿠션 위치를. 파이브 앤 앞으로 쳤을 때. 30 정도에 걸려 있으니까. 뭐. 60에서 30. 이렇게 하면. 투쿠션 위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대충. 대충. 이 근처면 다 맞는다. 하면. 처기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알고 있잖아. 네. 그럼 여기가 아까. 3.53 하면 3.5. 3.53 하면 대충 10이네. 그냥. 가는 형태가. 지금 모자랄 거 같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당점만. 네. 중단적으로 내리는 거죠. 자 뭐 더 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 내가 더 끌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한 이유가 지금. 세게 칠 거 같았거든. 이런 느낌상으로. 막 임팩을. 임팩을 많이 준다고 더 많이 끌리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진입 속도만 좀 빠르면. 자연스럽게 똑같은 분리각이 돼요.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짧아요. 짧잖아. 네. 내가 여기서는 이제 진입 속도를. 아까는 빨리 해서 분리각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진입 속도를 좀. 죽이는 거지. 속도만. 살짝 떨군다라는 느낌.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지. 오. 그럼 생각보다. 저기를 치면 두껍게 맞는데. 더 얇게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음. 우리 여기는 뭐 그렇게 칠 수 있다고 하지만. 되게 쉬워 보이는 형태인데. 이럴 때 실수 많이 하잖아. 여기 있으면 쉬워. 네. 자연스럽게 안 끌리는 형태인데. 여기 있으면 끌릴 것 같잖아. 네. 이럴 때 써먹는 거야. 속도를 낮춰서. 네. 쳐볼게요. 자 뭔가 불안하잖아요. 네. 뒷큐를 더 살짝 들어요. 음. 더 들어도 돼요. 그리고 큐를 떨구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아. 됐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면. 자 조금 두꺼워도. 두꺼워도. 이렇게 맞는다는 거지. 네. 타고 들어가는 거지. 이걸 두 가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걸어치기는. 아까 제가. 비켜치기? 비켜치기 한 거 있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똑같이 치시면 돼요. 20x20. 20x20. 네. 커널 안 도는데. 이건 돌아요. 회전이 있어서. 아 이거 돌아요? 이건 돌아요. 회전은. 투팁. 투팁이냐 중이냐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회전을 안 주면 이 공을 걸기가 힘들어요. 좀 더 얇게 맞는다는 거지. 쳐볼까요? 자. 다 무조건 걸려 무조건. 그쵸 그쵸. 오. 맞아. 잘못났네. 공을 잘못났네. 이렇게 25로 왔어. 그럼 이제 이때가 어려워지는 거잖아. 자 당점을 바꾸는 거지 이제. 음. 자 그 대신 슬로우면 안 돼. 조금 천천히 치다 해도. 들어가는 진입속도를 조금만 빠르게. 네. 자 이렇게 하면 또 코너. 알고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 조금. 잘 맞추는데. 시계방향으로 자꾸 맞추는 거에요. 한 칸씩. 한 칸씩은 거의 다 시계방향으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잘 모르시는 시스템. 하아. 원 뱅크. 오. 세시랑 아홉시 쪽에서는 네 칸이 내려가. 음 네. 상단 쪽에서는 다섯 칸이 내려가. 음. 그걸 외워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네 시에서는 또 세 칸이 내려가. 음. 그 대신 이제 그 내려가는 데에서 이 기울기만큼만 빼주시면 돼요. 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거의 한 칸 기울기 정도 되나? 한 칸? 두 칸이 좀 안 될 거야. 한 칸이니까 아홉시면 세 칸이 내려가는 거야. 걸어치기인데 이제 마이너스 걸어치기인 거지. 아. 재회전 걸어치기가 아니고 역회전으로. 네. 한 이 정도 맞으면 들어갈 거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조금 넘어가네. 그냥 역당으로 치는 거에요. 한번 쳐볼까요? 네. 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이지. 되게 좋은 형태거든요. 믿고 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 기울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 좀 더 빠졌잖아요. 네. 이건 두 개 빠졌죠? 한 칸 내려가야 되고. 한 칸만 내려가면 되니까. 세신보다 좀 더 위에. 그쵸. 네. 똑똑하네. 금방금방. 자, 똑같아. 속도는 똑같아야 돼요? 네. 자, 그걸로 가지? 생각보다 중간에 많이 나와. 이렇게 내려가 있어도 그냥 부담 없이 쳐보는 거지 그냥. 하나 내려가야 되니까. 다섯 시. 그렇죠. 똑똑해. 가죠. 원포인트 딱 하죠. 네. 우와. 너무 신기해요. 시합도 이거 한 번 딱 치면은. 네. 상대분들. 어이구. 어이구 한다고. 어이구 한다고. 이거.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보시는 분들이 연습하다 보면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난구에 속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볼이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2공 키스 빼기가 어려워서 안 치는 거야. 맞춰서 2공에 키스 빼기가 어려워서 잘 안 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치는 거죠. 이 정도. 이 정도에 있으면은 다 칠 수가 있잖아. 편하게 칠 수가 있잖아. 네. 원뱅크는 이 정도만. 네. 지금 이것도 너무 많아. 너무 좋아요. 하기가 기준점을 자기 거 기준점 잡아놓는 게 가장 편하거든. 이거 너무 궁금해요. 자. 투뱅크다니까요. 네. 투뱅크다니까요. 투뱅크다니까요. 네. 근데 2공도 기준점이 이 반 칸 정도에 걸려있을 때. 정확한 기준은 아닌데. 평범한 기준. 그래서 여기가 상단, 중단, 하단. 오. 쉽죠. 네.